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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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지프 랭글러 2.8 디젤 다하라 포도어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3년식 주행거리는 36,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전면 유리 쪽 보시면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본래 쪽도 살펴보시면 본래 쪽 역시나 관리 상태 좋아 보이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컨디션 쭉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측면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요 도어 쪽에 문콕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후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스페어 타이어 보관 중입니다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이제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열 폴딩 가능하시고요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네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문콕 전혀 보이지 않고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네요 대체적으로 내쪽 다 휠 컨디션 매우 좋고요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6,773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이씨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하이패스도 있고요 센터페이야또 볼게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습니다 보시면 파트타임 자립 모델이고요 쭉 살펴보시다가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앞쪽 보시면 커플도 두 개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 가죽 생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룸 볼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도 쭉 살펴볼게요 섭섭하시고 외관장 류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화보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화보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 룸 미션 쪽 쭉 살펴볼게요 네 아래쪽에서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류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화보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지플 앵글러 2.8 디젤 사하라 포도어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의 엔카진 남발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를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